자, 여러분 또 시작합시다. 672페이 보겠는데요. 농지의 유탁경영 이 파트는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용하기 싫으면 팔아야 돼요. 법적으로 소유 못합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보수를 주면서 농사일의 전부 일부를 맡겨서 농지를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하고 있는데 이 파트가 농지의 유탁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지금까지 한 4번 출제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 바로 군대에서 군대에 돌아라 라고 병약법에 따라 징집 소집이 들어왔다. 그럼 가야 되겠죠. 그때는 위탁경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그 농지 소유자가 갑자기 닫혀가지고 부상 입었습니다. 부상 입어가지고 바로 치료를 위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가능하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 쭉 가다보면 쭉 내려가면 거기 4번에 기간화했죠.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 경우 받으시고 2번 2번도 잘 받으셔야 하는데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지면서 저 9개 여행을 간다. 미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러시아로 간다. 이런 게 다 9개 여행이죠. 9개 여행을 다녀오는데 몇 개월 이상 다녀오겠다면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위탁경영이 3개월 이상이다. 국내 여행이지 국내 여행은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이니까 아침에 농지에 물 대고요. 물고 열고 저녁에서 물고 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은 10년이고 100년이고 절대 이탁경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개 여행을 3개월 이상 다녀오겠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것. 3개월 동안 방치해버리면 바로 농지에 풀밭돼 버립니다. 잡초가 농작물을 덮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감으로 해서 3개월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업법인이 있는데 아까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농업법인이 바로 창산을 해서 회산을 나옵니다. 창산 중에 있다면 그때도 위탁경이 가능해요. 소송 중에 아니라 창산 중이다. 그때 포인트 잡고 4번 이 농지 소유자께서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 관무소에 수용 중이다. 그때도 위탁경이 가능해요. 디귿이 이번에 또 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어요. 시골에 농지 소유자 중 여성이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여성들이 기능해가지고 농사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농지 소유자 여성인데 임시 중이다. 그러면 아이 보호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위탁경을 허용하고요. 애기를 다 낳았다. 출산하고 나서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또 몸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입탁이 가능해요. 이 6개월 미만이다 이 수치를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은 참고로 보시고 6번, 6번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방 1번부터 그 4번의 디귿까지는 철저하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 밑으로 내가 하셔서 농업경행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 쉽게 말하면 농사일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 있죠. 그런 것들은 처분해라. 농사 지키 싫으면 팔아라. 이게 바로 농업경행에 이용하지 않냐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이 뭐냐. 오른쪽 페이지 봐볼까요. 1번, 2번, 3번 쪽에서 넘어가서 보면 9번까지 나오죠. 이런 9가지 크게 보면 9가지 사유를 크게 규정해놓고 이런 9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에 팔아라고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가치하지 않냐는 가치하는 세대원의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죠. 1년 이내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의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야 된다. 다만 8호.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상안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1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부까지는 팔 필요 없고 초과분만. 아까 바로 8호를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소유상안, 농지소유상안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면 3명을 생산하라고 그랬죠. 상속하여 농리를 취단자 중 농업경을 하지 않냐는 자.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정도인까지 소유를 인정한다. 초과분은 1년에 팔아야 됩니다. 초과분만. 그리고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는 인황자도 1만 정도인 소유하고 초과분은 1년에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주말 첨용을 하고자 하는 자 세대원 저는 총 합산면 저 1천 정도 미만 소유를 인정하죠. 초과분은 1년에 팔아야 돼요. 이런 농지소유상안에 자라받는 자들 초과해서 농료를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면 전부까지 처분할 필요는 없고 초과분에 해당한 몇 년만 1년에 처분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 또 1년에 처분해야 되는가. 거기 보시면 673페이지 1번 소유농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A부터 C에 쭉 여러 가지 사유 있죠.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관할 시장국수구청은 인정했습니다. 즉 농사 지치 않고 있다가 걸렸다 그 말이죠. 시장국수구청한테 실태조사에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오늘 걸려들었다. 그러면 1년에 팔아야 되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치고 있다. 그때는 봐주죠. 그 정당한 사유가 A부터 C에 쭉 점이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2번. 2번은 또 중요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본. 농업회사본에다가 줄 거예요. 아까 농업회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회권을 갖는 자 중 3분의 1상이 농업원으로 지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농업인이 바로 참가해서 농업회사본을 만들어서 밥이면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농업인이 안 맞다고 해서 빠져나가버렸습니다. 탈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빨리 충원해야 농업회사본은 소유하고 농지를 계속 소유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는데 그때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주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충원을 못했다. 그러면 농업회사본은 살기 몇 건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못해요. 1년에 다 팔아야 된다. 3개월을 기여하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했다 하면 몇 년에 팔아야 된다고요? 1년에 다 팔아야 돼요. 3번 학교 공공단체 등으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바로 아까 학교라든가 이런 자들은 실험지 시험지 이런 용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지 연구지 등으로 시험지 실습지 이런 걸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인정했는데 농지 소유를 그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용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용도로 사용하고 방치했다든가 이러면 다 불법이죠. 그때 그러다가 실사에 걸려들었다. 시정수 구청장한테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1년에 팔아라 이거죠. 4번 주말 첨능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기량 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그 농지를 주말 첨능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든가 아니면 무당으로 그냥 풀박에서 방치했다. 이게 시정수 구청장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날부터 1년에 팔아야 됩니다. 4-2, 4-3.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인데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정수 구청장은 인정했다. 즉 농사를 지치 않고 다 걸렸습니다. 그럴 때는 1년에 팔아야 됩니다.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에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또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정수 구청장이 인정했다. 즉 농사 지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 걸렸다. 그러면 그날부터 1년에 팔아야 된다. 이거죠. 5번 중요표. 자, 이 농지전용 화가 줄 것이고 신고 줄 거예요. 농지전용 화가를 받고 농지전용 신고를 마치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농지전용 화가 2년 이내에 안 들어가면요. 그 농지를 1년에 팔아야 돼요.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유에 걸려들면 농지전용 화가를 내받던 화가권장에서는 그 농지 화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반. 아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과 지역 자연 녹지에 있는 농지를 비축하고자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렇게 취득했던 경우 바로 그 농지를 한국 농어총사에게 전용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맡기라고 했잖아요. 이탁이라고 했죠. 그런데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 걸렸다 그때도 1년에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중요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농업경영계획서. 아까 농지취득자격증서 발급 신청할 때 농업경영서 내는 경우 있었죠. 냈는데 농업경영계획서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반이 돼요. 그럴 때도 정당한 사회 없이 그러다 걸리면 1년에 체분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로 걸려들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시장소 구청장은 농지 체분업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바로 그 체분 대상 농지는 이겁니다. 체분업무 기간은 이겁니다. 라고 구추로 밝혀서 체분해야 함을 미리 알려줘요. 알려줬는데 1년에 기간에 안 팔고 버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로 2번이 들어갑니다. 시장소 구청장은 체분업무 기간 1년 줬는데 체분 대상 농리를 체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있다. 거기다 줄 거예요. 아까 그 9가지 사회에 걸리면 1년에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회에 걸려들었다든가 그런데 1년 동안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받아 농리를 취득한 것으로 시장소 구청이 인정한 농지 소유자 둘.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바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소 구청이 인정했다. 원래 농업법인은 농지 자기명으로 취득해서 농사를 지는 것이지 그놈을 사가지고 팔아먹고 또 사가지고 팔아먹고 이런 중계별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그 소유자에게는 즉각적인 농지 처분 행사에 들어가요. 아까 위에 있는 9가지 사회에 걸려들면 일단 1년 동안 기회를 줘야 너 1년 동안 빨리 팔아라 라고 법에서 처분을 가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안 팔고 있으면 그때 6개월에 빨리 팔아라 라고 시장소 구청이 농지처분 명세에 보내죠. 아까 9명. 그런데 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가로 2번 보면 2명. 작년에 이게 신설됐는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다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소 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소유자 하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업을 영향한 것으로 시장소 구청장 인정하는 경우 둘 이 경우는 즉시 처분인다 나가요. 즉시 처분입니다. 야 빨리 6개월에 팔아. 1년 주지 않습니다. 1년 주지 않고 이 2명은 즉각 처분에 들어가요. 즉시 처분해라 라고 처분해서 보내버립니다. 이건 법에서 엄벌이 처하고 있죠. 아까 9가지 사유에 걸리면 법에서 그 사유에 걸린 날부터 1년에 팔아라. 자진해서 팔아라. 안 팔고 버티면 시장소 구청장이 농지처분하고 명령에서 보내라. 법에서 그랬습니다. 안 팔고 있으면 그때 또 이행강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2명은 즉시 처분이 날아가요. 2명.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증을 발급하다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소 구청장이 인정했다. 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업을 영해하다가 농업법이 걸렸다. 그때도 봐주지 말고 즉시 처분해 라고 농지처분을 보냅니다. 즉시 처분을 보냅니다. 6개월 팔도로. 이게 개정됐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가로 3번. 아까 9명 있었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그 위에 있는 박스. 그네들에게 법에서 1년 동안 기회를 줬죠. 야 너네들 서서 팔아라 1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시장소 구청장이 실사 나가죠. 이 농지 팔았나 어떻게 됐나 가볼 거 아닙니까. 농지 처분을 내리려고. 가서 보니까 농지를 파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 농업기관을 해버리네요. 그들의 시장소 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서를 보내기 전에 직권으로 농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봐줄 수가 있어요. 농지 처분을 농지 처분 명령을 위해 처분해 줄 수 있어요. 명령이 안 내리고. 그때 이 유예기관을 3년 동안 봐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농지 처분 명령서 안 보내고요. 지켜봐요. 3년 동안 직권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위해 조치할 수 있다.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는 면제 되게 됩니다. 아니면 가서 보니까 농지 팔아라 하고 농지 처분을 내리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농어총사에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기를 체렸다. 그런 것도 직권으로 3년간 농지 처분을 위해 조치할 수 있다는 거. 이때 아까 이런 위예 처분을 받았던 농지 처분을 받았던 농지 처분을 받았던 농지 처분 명령을 위해 받은 후 처분 명령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위예기간이 3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처분 의무에 대하여 처분 명령이 위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없어진 거 간절다. 별 이상 없는 거 간절해서 열심히 농사하시면 된다. 본인은. 자, 가로 4번. 이 가로 4번은 농지 소주죠. 아까 이 시장국수 구청장께서 농지 팔아라고 6개월 내에 팔도록 농지 처분 명령서 보냈죠. 이 명령서를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고 안 팔고 버텼다 그러면 뭐가 나간다고요? 이행 강력이 엄청 세게 나가죠. 25% 그래서 6개월 내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 점을 가하면서 야, 그러면 사적으로 팔아볼 수 없으면 여기에다가 사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 이거죠. 그것 다 한국농원청사 이게 중요해요. 가로 4번. 농지 소주는 시장국수 구청장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원청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얻다 할 수 있다? 한국농원청사. 한국농원청사는 이런 매수 청구를 받으면 싸게 삽니다. 개별 공시가 있죠. 농지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공시가 없으면 개별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은 가기로 이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도 할 말 없다고 해서 싸게 사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겠고 5번. 이행강점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이행강점을 또 중협해가지고 잘 받으세요. 이게 또 출제가 될 거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감정가격 밑에 감정가격 또는 밑에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 없고 패전지 공시가 있으면 그거 이것 중 더 높은 가액 감정가격은 1억 개별 공시가가 됐든 패전지 공시가 됐든 그건 8천만 원 이 둘 중에 더 뭐가 높아요? 감정에 더 높죠. 이게 그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가액의 몇 퍼스트까지 이행강점을 부과하느냐? 25퍼스트. 1억에 25퍼스트. 2500만 원이죠. 이걸 한 번 부과하고 끝이냐? 노. 넘어가서 보면요. 바로 반보 부과하게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저기 5번 나있죠. 676페이지 5번 보시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강점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점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재기 방법 그게 아니고 5번 5번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최초 처분금을 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금이 이행돼까지 이행강점을 매년 걷다 줄 거예요. 이래 부과 증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지. 그리고 6번을 보시면 6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처분금을 받은 자가 처분금을 이해하면 이제 농지 처분금을 이해했다면 농지 팔아먹었다. 그래 농지 처분금을 이해하면 새로운 이행강점 부과는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점은 그건 끝까지 증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받으시고 남은 일은 통과해야 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75피 다시 앞으로 가봐요. 이때 이행강점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행강점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1번 2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이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2번도 잘 받으셔야 돼요. 이행강점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1번과 2번을 묶어가지고 박스 이행강점 부과 사유 두 가지. 첫째 농지 처벌명령을 받은 후 매수송구를 하여 어디다 매수송구를 할 수 있어요. 한국 농어총사 했다. 매수송구에서 협의 중인 경우는 빼주죠.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 처벌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즉 농지를 처벌하지 않고 버텼다. 아까 6개월 줬는데 팔지 않고 버텼다. 그때는 이행강점 부과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농지 전용 화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생활 화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 화가도 안 받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생활 화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지 전용했다. 이거 불법 전용이에요. 불법 전용한 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불법 사용이죠. 이런 자라든가 농지의 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생활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의 전용했다. 이것도 불법 전용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그 시장국수구청장 야 똑바로 원상회복의 원점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립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요. 시장국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으면서도 그 기간에 원상회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자에게는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까지 이 이행강점을 반복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 부과금액은 바로 25% 부과 횟수는 매년 몇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언제까지 그 명령이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까지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77페이지 농지이용 파트에서는 볼 거 없고 넘어가시고 679페이지 농지의 대립경제가 나있죠. 이 농지의 대립경제 아까 대립경제학 뜻을 말씀드렸죠. 농지 소유자라는 자 또 나무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 받아서 사용 대처 받아서 대신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바로 농사를 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농지를 뭐라고 하냐 유회농지라고 했죠. 이런 유회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 농지 임차인을 대신해서 시장수 구청장이 절차 걸쳐서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서 농사를 지켜야 할 수 있는데 이걸 대립경제학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대립경제학자를 지정하게 될 때 가로 2번 보세요. 유회농지라고 되어있죠. 유회농지.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680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것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한 마라 써놔요. 뭐라고 써냐. 대립경제학자 지정 대상이 아닌 농지. 대립경제학자 지정 대상이 아닌 농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립경제학자 지정 대상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대립경제학자 지정 대상이 아닌 농지. 대립경제학자 지정 대상이 아닌 농지. 그래 비록 가서 보니까 농사는 지치 않고 있는 농지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농지는 대리경제를 지정할 수 없어요 시장구청장도 어떤 거냐 그 농지 보니까 계속 그 농지소에가 밭이라든가 그런데 계속 거기다 고추 농사를 했어요 10년 동안 고추 농사를 계속하면 고추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바닥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계속 이어서 경작한다는 연작이라고 하거든요 연작피를 방지하고 잠시 농사 쉬게 하고 지력을 증진하여서 TV 같은 거 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작피를 방지하고자 또 지력증진을 위해서 잠시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도 계속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서 사람 없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도 좀 쉬워줘야 돼요 우리가 등산하는 산도 있죠 등산하는 산도 사람들이 계속 올라타면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산도 힘들어하니까 쉬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임산을 금지시키는 기간들이 있어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다시 농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계속 같은 농사를 지면 지력에 의해 바닥나니까 기력증진을 위하여 또 연작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가 있어 이런 휴경하는 농지는 농사를 지지지 않고 있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으니까 대리경제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1번과 2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중 화가를 받았어 신고를 마쳤어 협의를 마쳤어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농지니까 잠시 농사 안 치고 기다릴 수 있죠 전용할 때까지 다만 아까 그 전용사 2년 이내에 들어가자면 농지 팔아라 농지 중 화가 취소하겠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경우 그 기간 내 농사 안 치고 있어도 법적으로 대리경제를 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시 3번 4번이에요 5번까지 연결되고 6번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하다가 신고 맞춰서 지금 타용도로 사용하려고 농사 안 치고 있다 이것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쉬고 있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대리경제학자 지정을 못한다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제학자를 시장수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인데 지정할 때요 절차가 지정합니다라고 농지 소재자 임차인한테 지정 예고를 해요 알린다 미리 알린다 그 말입니다 예고가 들어가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씨앗을 땅 속에다 묻어놨는데 싹이 안 나고 있을 뿐이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의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때 이의시정 기간을 주고요 그 신청 받아야 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대리경제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것은 681페이지 4번하고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 대리경제학자는 대리경제학에서 수학을 했다면 수학량의 몇 퍼스트를 토지상로 농지소재 임차한테 갖다 줘라 10% 수치에 꼭 암기하고 수학에부터 2견에 갖다 줘라 안 받으면 공타하고 끝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5번 대리경제학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 기준이 된다고 아십시오 내가 대리경제학자로서 나무농지 받아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수학 몽땅 하려고 태비같은 몽땅 해놨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근데 농지소재가 내가 농사해 줄 테니까 너 나가 대리경제학 빠져나가 뺏어가 버리면 내가 태비했던 거 바로 이 걸음빨은 3년 정도 가는데 뺏어가 버린다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대리경제학기간은 3년을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이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리경제학자 지정 중지와 지정 해제가 나 있죠 이 대리경제학 농지소재권자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제학하려면 대리경제학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또 그 대리경제학기간 끝난 후에는 대리경제학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국수구청장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받은 시장국수구청장은 신청받은 후 1개월 이내 대리경제학 지정 중지를 대리경제학자 농지소재자 임차권자에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국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리경제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제학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중도에 그냥 대리경제학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대리경제학 농지소유권자 농지소유권자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지 신청을 합니다 대리경제학자 지켜보니까 농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농지 다시 농사질 테니까 나한테 기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시장국수구청장한테 정당한 사유를 소멸해서 지정해지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중도에 대리경제학자 내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리경제학자가 농사진대에 맨 막걸리만 먹고 술 먹고 잠만 자고 게을냐고 거의 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대리경제학자를 중도에 해제할 수 있고요 토지사항을 아까 바로 수학이로부터 2기원에 갖다 줘라 공타하든 말든 해라 그랬는데 안줘요 그럴 때도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제학자가 스스로 나 도지 농사 못치겠습니다 대리경제학자 손발 다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지정해지를 대리경제학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시장국수구청장은 중도에 넣어나가 해서 바로 대리경제학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중도에 경제학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도에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제3절은 우리가 잠시 쉬셨다고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해야될까? 그리고 또 다음 날씨가 이렇게 해야될까?